꽁지야, 집으로 가자! 엄마! 우리 꺼병이들, 잘 놀고 왔니? 네, 엄마! 이거 보세요! 제 건 샛노란 은행잎이에요! 제 나뭇잎이 제일 크고 예쁘죠? 이것 좀 봐! 짜잔! 에이, 이게 뭐야 꽁지야? 그냥 솔방울이잖아! 음, 꽁지가 정말 예쁜 보물을 찾았구나! 그것 봐! 올라가서 쉬렴! 네! 어디 가니? 솔방울 주우러 가요! 멀리 안 가요! 어? 안녕, 솔방울아! 어? 어? 솔방울이네? 우리 집으로 가자! 꽁지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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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에 솔방울이 있는 거야? 어? 뭐야? 여기도 있잖아! 콩쥐야! 응? 왜 그래? 여기도 저기도 집이 온통 솔방울 투성이잖아! 이제 밖에 갔다 놔! 싫어! 난 숲에 있는 솔방울을 전부 다 데려올 거야! 뭐? 엄마! 콩쥐 좀 말려주세요! 이러다 집이 전부 솔방울로 가득 차겠어요! 어? 콩쥐가 솔방울을 정말 아끼던데? 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어떻게요? 와! 또 예쁜 솔방울들을 많이 치워왔어! 안녕, 콩쥐야! 어? 누구야? 나야, 솔방울! 방금 솔방울 네가 얘기한 거야? 그렇다니까 우리 모두 널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 공주야 어디 갔다 이제 온 거야 너랑 얼마나 놀고 싶었는데 솔방울들이 말을 하다니 정말 꿈만 같아 우리도 너무 기뻐 솔방울들아 우리 다같이 재미있게 놀자 그래 좋아 솔방울이 불러오다 꽁지를 만났어요 어쩌 그리 멋질까 어쩌 그리 예쁠까 어쩌 그리 멋질까 어쩌 그리 예쁠까 뾰로롱 솔방울 요정 뾰로롱 솔방울 요정 너희랑 노는 거 정말 재미있다 응 우리도 꽁지야 이제 우리 집으로 데려다 줄래 응? 여기가 우리 집인데 우리 솔방울들한테는 저 넓은 숲이 집이야 알았어 너희는 숲에 있어야 행복하구나 우리 꽁지 어디 가려고 엄마 솔방울들을 숲에 데려다 주려고요 꽁지야 엄마 꽁지랑 숲에 다녀와도 돼요? 엄마도 같이 가요 그래 그럼 우리 다 같이 가자 네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 아 í